안녕하세요. 판매원고문행계 판변TV의 판매원고문행계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 판매원고행정 주거임대오피스텔과 재산세 부과사건입니다. 현고일은 2023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47-43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고요. 원고는 오피스텔 소유자, 피곤해질 강남구청장이죠. 상부 계약됐습니다. 네, 보시죠. 이 사건은 원고는 오피스텔의 소유자였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일반 업무 시설이 아닌 주택이다라고 봐서 재산세를 부과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업무 시설도 재산세 부과되죠. 일반 업무 시설에 관한 재산세와 세율과 주택에 관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구청장은 주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겁니다. 문제는 일반 업무 시설이죠.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 시설입니다. 자, 업무 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죠.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재산의 건축물 중에 일반 업무 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을 명시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과세 재산 건축물의 일반 업무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일반 업무 시설에 오피스텔이 들어있는 건 맞다. 또한 반면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주택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면서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오게 다르죠. 건축, 일반 업무 시설로서에는 그냥 건물의 기능상 이유만을 딱 보는 거고 이 주택의 경우는 실질적인 사용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인 건축물과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됐는데 아까 말한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주택이라는 게 정해지면 그것이 건물 대장이라든지 실제 용도, 이런 용도가 장부자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생활이 이용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택이고, 그것은 건축물에서 제외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으로 보고 그 주택에 관해서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산빌딩 같은 그런 일반 업무 시설이죠. 거기도 만약에 장기간 동기대 주거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세대가 계속 구성하고 있다면 그것도 주택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업무 시설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광세법 시행령에서는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 주거용으로 임대해왔습니다. 결국은 재학권은 용도시설 등재, 공부상 등재는 업무 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임대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법상 오피스텔이 업무 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라고 해서 강남구청의 판단이 맞다라고 본 거죠.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은 건축물과 주택으로 구별하고 있고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변호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의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는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재산세 부과 대상 중에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에는 주택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고 주택으로 해당으로 봐서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족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게 판례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